저 보호망 항상 얘기했듯이 월와수목금금금 오늘 토요일도 회사에 출근합니다 어린이 보험 축소 때문에요 문이 폭발 보호망 자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가방가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 보호망 토요일날 휴일 반납하고 회사에 열심히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휴일날 쉬지 왜 회사에 또 일하냐구요 혹시 돈 또 오른거 아니냐구요? 아니에요 저 보호망 토요일날 휴일날도 항상 출근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8월 31일까지만 어린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쉽게도 9월달부터는 어린이 보험 가입이 일단은 15세까지 가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8월 31일 오늘 토요일이다 보니까 토, 일, 월, 화, 수, 목 딱 6일밖에 안남았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어린이 보험 일단은 금융감독원에서 15세까지 다음달에 가입을 하고 15세 넘으면 어린이 보험 단어를 빼라고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7월 말, 8월 초부터 권고사항이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 보험 때문에 문의가 정말 폭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달부터는 어린이 보험 1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계약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토요일날 그리고 내일 1월날에도 교회 갔다가 회사에 출근하겠지만 일단은 토요일날, 2월날, 월, 화, 수, 목, 금, 금 또 다음주 목요일까지 어린이 보험 35세 전까지 가입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주 목요일날 8월 31일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6일 동안 빨리 연락을 주셔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 보험 보호망이 추천하는 몇 분의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0년, 15년 전에 일단은 어린이 보험 20세나 24세 만기로 짧게 가입하신 분들 빨리 갈아타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35세 전에 성인문들 일단은 다음달부터는 어린이 보험 1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35세 전에 성인문들, 어른분들은 어른이 보험으로 빨리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셔가지고 보장 한도와 보장 범위 그리고 보험료를 낮추고 납입 면제, 특히 암 내열관 허혈성 그리고 질병 상해 후장의 80%시에 납입 면제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잘 고려해서 빨리 준비를 서둘러야 되겠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험 빨리 갈아타야 되는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태아보험 가입하신 분들 태아보험 예전에 가입하신 분인데 지금 어린이 보험 그런데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짧은 만기로 20세나 24세 만기로 많이 가입을 했을 거예요 태아보험 100세 만기로 하면 몇십만 원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짧게 20세나 24세 만기로 태아보험 가입하고 또 출산한 다음에 지금 어린이 분들 빨리 지금 최근에 5년 이내에 출산하신 분들 빨리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갈아타셔야 좋은 만기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다음 달도 15세 전에 어린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내열관이나 심혈관 중대 질병에 빠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바뀔 수도 있다 보니까 미리 미리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달 더 좋아지면 철회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안 좋아지면 기존에 발 담그신 다음에 지금 현재 8월 말 전에 가입을 하셔서 쭉 유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 보험항 회사에 토요일날도 출구한다는 소식과 함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항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